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대전선거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낙선하고 말았을까 대전의 통합당 낙선자 후보 3위는 거의 판박이로 패배하고 맙니다 지역특성의 차이가 있을텐데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낙선한 현상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가져온 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프 첫번째는 대전동구입니다 장철민과 이장우의 대결이고 그래프 2번은 대전대덕구입니다 박영순과 정용기의 대결입니다 대전중구는 세번째 그래프입니다 황운하와 이연건의 대결입니다 대전 낙선자 미래통합당 낙선자 3위 내 공통점을 분석해서 이번 선거의 문제점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4개의 막대그래프가 각 그래프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두개는 지역구 후보의 선택입니다 첫번째는 지역구의 사전투표 두번째는 지역구의 당일투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세번째는 비례사전투표고 마지막 맨 끝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바로 비례당일투표입니다 몇가지의 관전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역구 후보의 선택입니다 대전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의 세 후보는 모두 다 당일투표 지역구 선택을 하는 당일투표에서 이겼습니다 대전동구의 미래통합당의 이장우 후보는 6.32% 대전대덕구의 장용정용기 후보는 5.14% 대전정구의 이은근 후보는 6.32% 이겼습니다 민주당은 후보를 꺾었습니다 두번째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지역구의 당일투표는 붉은색 하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래프입니다 그것은 통합당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세 후보는 모두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작은 패배가 아니고 대패입니다 첫번째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동구에서는 이장우 후보는 16.19%로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대전대덕구의 정용기 후보는 15.48%로 대패했습니다 대전정구의 이은근 후보는 15.30%로 대패했습니다 대부분 15에서 16% 정도로 민주당에게 대표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4월 11일과 10일에 실시된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몰표를 주고 4월 15일 당일 투표에서는 통합당 후보에게 5에서 7%를 더 표를 주었습니다 3-4일 만에 대전동구, 중구, 대덕구의 유권자의 후보 순호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일어나기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만 명 가운데 특이한 인물도 있겠지만 대전의 동구와 대덕구와 중구 주민 수만 명이 모두 좀 이상한 사람이다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권자를 무시해도 이만저만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유권자들은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정상인들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유권자들이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유권자는 정상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결과가 변칙이면 원인이 뭐냐고 여러분 따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투표 조작술에 대해서 강한 의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유권자들이 정상이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정당 후보의 선택입니다 대전의 최지역 모두 당일투표 정당을 선택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한 당일투표에서는 통합동이 모두 다 이겼습니다 유권자들은 모두 다 통합당을 지지했습니다 네 번째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 동구의 통합당은 6.35% 이겼습니다 대전 대덕구에서 통합당은 4.10%로 민주당을 꺾었습니다 대전 중구에서 통합당은 민주당보다 8.5% 앞섰습니다 네 번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비례 당일투표에서는 붉은색 하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승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의 최지역 모두 다 사전투표 정당을 선택하는 사전투표에서는 통합당이 모두 다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대전 동구의 통합당은 6.87%로 민주당에 뒤쳐졌습니다 대전 대덕구에서는 7.88%로 민주당에 졌습니다 대전 중구에서도 통합당은 민주당의 4.65% 밀렸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래프에서는 비례 사전투표를 나타냅니다 푸른색 하살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추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 11일과 10일에는 대전의 3개 선거구에서 수만 명의 유권자들은 모두 다 민주당에게 더 많은 표를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3, 4일 만에 마음을 바꿔서 4일, 15일에는 당일 투표를 선택할 때는 미래 통합당에게 4에서 9%까지 더 통합당을 지지했습니다 3, 4일 만에 정당 선호도가 이렇게 크게 바뀔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단 수만 명의 대전 동구, 중구, 대덕구의 유권자들이 정신이 이상하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대전의 중구, 동구, 대덕구는 지극히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3, 4일 만에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통합당을 지지한 쪽으로 그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추적하는 가운데서 저는 변칙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원인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은 바로 비례대표 사전투표에서의 정직성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약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대전에서 낙순한 미래통합당 3인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유권자들이 정상적인 분들이다 이렇게 가정하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통계적 변칙성, 초변칙성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